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입니다 마리안르 폰 베레프킨 이분은 일리아 레핀의 제자 일리아 레핀이 러시아 사실주의 가장 유명한 화가죠 우크라이나 화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일리아 레핀의 제자면 근본인 화가라는 얘기에요 일단 믿고 보는 일리아 레핀이잖아요 그림 너무 잘 그리는 화가니까 그림 진짜 알락달락하죠 파격이에요 와 눈 빨갛게 그린 거 보세요 무섭게 이거 자화상입니다 독일 표현주의 화가고 다른 화가도 그렇지만 고갱 루이 앙케팅이 에밀 버나드 고갱의 친구였다가 약간 뒤통수 맞았던 고갱한테 클로아조니즘을 가장 먼저 만든 고갱의 그런 평면적이고 외곽라인을 강하겠다 스탠드글라스의 그런 스타일을 고갱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에밀 버나드라는 친구가 먼저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루이 앙케팅이랑 같이 창시했다고 먼저 만들었다고 보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후에 나비파에 강한 영향을 줬죠 나비파가 종합주의 에밀 버나드 스타일을 추구하니까 나비파 영향받고 문크의 색감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갱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거죠 특히 독일 표현주의에 한해서 그림 되게 좋습니다 에밀 버나드 워낙 칸딘스키가 유명해서 많이 아는데 그 동료들의 그림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오늘 소개해드린 것도 있거든요 러시아 툴라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연대 사령관이었어요 그림을 초창기 배울 때 사냥 사고가 있었나봐요 실수로 오른손을 총으로 쏴버렸나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오른손을 못쓰다가 힘든 재활 연습 끝에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1892년도에 19세기 말이죠 야블렌스키를 만났어요 이 젊은 남자가 베르프킨의 그림이 너무 좋았나봐요 그래서 배우고 싶다고 제자로 찾아온 겁니다 베르프킨한테 야블렌스키가 계속 배우다가 4년 뒤에 같이 위넨으로 가요 그러니까 데려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좀 희생을 많이 했거든요 베르프킨이 제자 야블렌스키를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작업을 중단했대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위넨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위넨 신진예술가협회 나중에 독립해서 청기사파가 되거든요 이 집이 신인예술가들 아방가르드 아티스트의 살롱 역할을 합니다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받는 그 집을 제공했던 거죠 이분이 아 이 뭉크 얘기를 왜 했냐면 이 그림 보세요 초창기가 특히 그런데 뭉크의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어두컴컴한 암울한 분위기 스톰이라는 그림인데 평면적인 스타일을 보면 나비파 혹은 이전에 에밀 버나드 고갱의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색감은 약간 뭉크에 좀 가깝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야블렌스키와 스위스로 이주를 해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표현주의 풍경을 좀 많이 그립니다 그 야블렌스키와 베르프킨의 사이를 어떤 관계였냐 그냥 보면 애인 같은데 그 친구였던 폴클레이 아내의 회골에게 의하면 베르프킨과 야블렌스키의 사이가 에로스 하면서도 플라토닉 하면서도 우정을 나눈, 사랑하는 관계로 아주 매우 적절하게 표현을 했대요 소울메이트인 거죠 평생의 친구, 동반자 서로 뮤즈이기도 했겠죠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면서 아무튼 되게 복잡한 관계입니다 평생 친구니까 칸디니스키와 뮌터처럼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했지만 야블렌스키가 그쵸 채도가 낮은 색을 좀 씁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뭉크스러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 신비로운 그림이 많습니다 마냥 밝지만 않아요 베르프킨의 지금 하녀가 아니라 옛 하녀 러시아 있을 때 하녀인 것 같아요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 좀 밝아졌나요? 이런 터치도 고갱이 평면으로만 그린 게 아니라 약간 터치로 그릴 때도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터치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색채는 좀 저채도죠 빨래하는 여인을 그린 것 같아요 당시에 풍습을 좀 알 수가 있죠 이 그림도 지역적 패션이겠죠 종교적인 그런 건가? 독일이 거의 신교도들이니까 아무튼 뭔가 우울한 분위기를 잘 연출했네요 색감이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네요 이분은 뭉크가 많이 묻었어요 보니까 세탁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죠 세탁기 있기 전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특히 여름 같진 않은데 색감이 얼마나 손 차가웠을까 근데 이 그림은 매우 유쾌하죠 알록달록 와 이 붉은 이건 단풍이 아니라 염색을 한 듯한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람이 막 느껴지는 묘한 그림 이건 지역명인 것 같아요 유명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이 눈에 너무 띄어서 이건 가져온 겁니다 그림 예쁘죠 색감이 마냥 어둡지만 않다 다른 화가들에 비하면 그래도 저채도입니다 약간 뭉크가 묻어 있어요 그래도 아직 그리고 당시에 또 산업혁명 이후에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공장 불뚝에서 연기 나는 것도 보이고 분위기 좀 많이 다르죠 연두차가 좀 있나? 좀 연두차가 있긴 하네요 16년도 17년도 이런 그림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베르프킨 아 그것도 있네 러시아 출신들이 농부나 농촌에 대한 애착이 확실히 있다고 러시아 출신뿐만 아니라 밀레를 따랐던 고흐 같은 화가들 외에 다른 화가들도 아티스트들에게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있었습니다 농부에 대한 애착 그리고 색감 매우 신비로운 그림이에요 진짜 이거는 상징주의죠 신비로운 또 초현실주의적인 몽환적인 분위기 꿈에 나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데 지옥이 너무 환상적이야 막 그런 느낌 베르프킨 매력있는 화가죠 제목이 르 샤프니엔가? 아무튼 발음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 옛날 무성영화입니다 19세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해요 근데 뭉클보다 색감 더 잘 쓰는데 더 멋있게 쓰는 것 같은데요 저 이 그림 대표작 중에 검색이 잘 돼요 그래서 그림 색감이 밝지는 않지만 너무 환상적이라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동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비슷하죠 영화 속 한 장면 용암이 끓는 듯한 진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일리언스트 느낌도 난다고 하시고 색감은 상상맞죠 아무튼 말이 안나폰 베르프킨 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